점심시간 집 비싸게 찾아와서 그냥 모르는 학생들하고 밥 먹고 유진실씨는 팬분들이 쓰신 팬픽 읽어보신 적 있어요? 읽어보신 적 있으면 어떤 기분이셨어요? 당연히 읽어보죠 팬픽이 펠레터인가요? 아니면 팬들이 쓰신 소설? 저는 팬들이 쓰신 소설을 두껍게 해주셨는데요 읽어봤어요 근데 왜? 왜? 왜 저희 멤버들끼리 사귀어요? 남자들끼리? 아우 그거 싫어요 이쁘신 여자들끼리 많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자꾸 저랑 려욱이랑 사귄다고 하시는 분들 아우 싫어요 아우 남자 싫어요 남자랑 그냥 멋진 우정이나 참 이게 딱 동생 딱 형님 딱 이런게 좋죠 예성이가 려욱이 안 왔다 둘이 키스 뭐 이런 얘기를 쓰신거에요? 깜짝 놀랐어요 저 또 어떤 질문 나아볼까나 음 어후 저런 음